헷갈려가지고 네, 그래서 제 이름이 왜 로즈마일이신지 이신지? 그러니까 인주? 인주? 네 아시는 분 계실까요? 왜 로즈마일이죠? 네, 감사합니다 네, 제 이름이 장미소예요 장 미 소예요 그래서 앞을 보면 장미이고요 뒤에를 보면 미소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놓은 게 로즈마일입니다 어때요?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기억에 쏙쏙 나오시겠죠 네, 감사합니다 지금 로즈마일 치셨나요? 네 구독하셨나요? 봐주시고 계세요 네, 제가 공연 끝나고 한번 팔로우 확인을 해볼게요 네, 감사합니다 네, 제 인스타에 제 활동 일정들이 다 올라오니까요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겠죠? 네 저 약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점점 후반부 돼갖고 약간 긴장이 조금 풀려가지고 네, 맞아요 네 되게 많이 오셔서 살짝 긴장을 했습니다 네 네 어 이 곡은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정말 사랑한다 라는 의미를 해서 네 여러분들을 3천만큼 사랑한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I love you 3000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